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색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어제번엔 최후 통첩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신아랑 기자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궐색재판 시작된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궐색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, 즉 강제로 데려오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. 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강제 인치가 어렵다는 보고서도 법원에 냈습니다. 지금 재판에서는 안종범 수첩을 특검에 제출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궐색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단 5명만 참석한 채 변론이 진행됩니다. 당사자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경고한 것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선 변호인 중에서 최고참인 조현권 변호사는 어제 취재진에게 변론 준비는 이미 다 해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박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결례지만 계속해서 접견 시도하면서 진행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인치가 어렵다는 보고서도 법원에 냈습니다. 지금 재판에서는 안종범 수첩을 특검에 제출한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궐색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? 인치, 즉 강제로 데려오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구치소에 제출했습니다. 구치소는 이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강제인... 네,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단 5명만 참석한 채 변론이 진행됩니다. 당사자가 없는 만큼 재판부가 경고한 것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국선 변호인 중에서 최고참인 조희희가... 네, 그렇습니다. 재판부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 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 궐색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...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색재판으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어제 보낸 최후 통첩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네,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신아람 기자,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궐색재판 시작된 겁니다.